난 망설였는데 상관없다니 너에게 있어 나란 그저 좋은 추억이라니 참 오래 걸렸어 너 아닌 다른 한 사람 허락하기까지는 네가 올지도 모를 자리 쉽게 내줄 수가 없었어 너무 아쉽다는 표정 아니라고 가만히 보내준다면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볼 수 있을 텐데 나를 위한 연극이었다면 이젠 제발 그만해줘 너 없이 내가 사랑할 수 있겠니 바보야 더 이상 망설이지 마 한 번도 널 잊은 적은 없어 아쉽다는 표정 아니라고 가만히 보내준다면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볼 수 있을 텐데 나를 위한 연극이었다면 이젠 제발 그만해줘 이젠 제발 그만해줘 너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니 넌 난 난 낭설헤는데 난 낭설헤는데 너무나 힘들었는데 너란 삶은 없다니 너에게 있어 나란 그저 주원 주원이라니 아멘 몇번 아닌데? 보니꺼 보니꺼 흙적하는것도 몰라 왜 이렇게? 빼가지고 방사님이 셌테니까 빼가지고 아니 두배씨야? 내가 몰라 몰라요? 아니요. 왜요? 나도 몰랐어 아니 쟤가 떨어져갖고 딱 보니까 다 있더라구요 아아 그래요?